이번 시간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가 우리 수업의 흐름을 좀 짚어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배우는 내용들은 필수적인 것들이라기보다는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들,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좀 더 실용적이고 좀 더 실무적인 측면의 문제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지만 지금 처음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셔도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웹이 아니었다면 여기서 수업을 멈추셔도 괜찮고요. 또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 여기 이전까지만 잘 여러분들이 소화하시고 나중에 이 수업을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좀 더 웹이 실제로 적용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이어지는 수업을 따라오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로를 선택할지 잘 판단하셔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형태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객체형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계층형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또 노에스큐엘이라는 것도 있고 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배운 My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속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MySQL과 경쟁관계에 있는 MSSQL, Oracle 이러한 것들 역시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데이터베이스가 이 전체 데이터베이스 시장에서 이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나 영향력은 아주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제품들이 주요한 제품이면서 동시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주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것은 데이터베이스였고 이제 우리가 배울 것은 그 앞에 관계형을 붙일 건데요.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relational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베이스 앞에 붙어있는 저 relational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테이블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테이블을 우리가 유지를 해왔죠. 물론 정보는 조금 부족할 거예요. 5번, 6번은 없었던 정보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형태의 테이블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테이블을 가만히 보시면 뭔가 우리가 대단히 꺼림칙하게 느끼는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문제가 된다고 했던 것들이 이 테이블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중복이 존재합니다. 어디 중복이 있나요? egoing이라고 하는 저 이름은 이 테이블에서 두 번 등장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k88봉호 그리고 진이라고 하는 이름도 각각 두 번씩 등장하고 있는 말하자면 우리가 정말로 싫어하는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중복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이를테면 만약에 제가 egoing이라는 이름을 한국어로 egoing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얘만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얘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데이터가 두 개밖에 없고 서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만약에 데이터가 백만 건, 천만 건, 일억 건이라고 한다면 저 정보를 수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규모가 커지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egoing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가 지금은 6글자밖에 되지 않지만 이게 6글자가 아니라 굉장히 용량이 큰 데이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데이터가 여기에도 등장하고 여기에도 등장하고 수십 군데, 수백 군데, 수천 군데 등장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저장 공간의 용량을 사용하는 그런 골칫덩어리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egoing이라고 하는 이 이름과 여기 있는 egoing이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같은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건 역시도 쉬운 일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닉네임이 같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주적인 중복을 이 테이블에서 몰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이 중복을 이 테이블에서 몰아낼 수 있을까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죠. 보시는 것처럼 유저라는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유저라는 테이블에는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 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정보가 이렇게 테이블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각각의 사용자들은 이 테이블 안에서 더 이상 중복해서 등장하지 않는 사용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author에 직접 이름이 들어가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여기에 어떤 숫자가 표시가 되는데요. 이 숫자는 뭐냐면 바로 유저 테이블의 아이디가 저기 있는 저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 토픽이라는 테이블을 열람하는 사용자는 이렇게 이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about javascript라는 제목의 책은 제목의 토픽은 author의 값이 1이니까 유저 테이블에서 1이라고 하는 아이디 값의 사용자의 이름이 여기에 오는 거였구나. 그러면 about javascript의 이름은 저자의 이름은 이고잉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걸 보면 3번이니까 3번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k8805가 variable and constant의 저자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숫자를 볼 때마다 그 숫자에 해당되는 사용자의 정보를 일일이 뒤져야 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요거 한번 생각해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 토픽이라고 하는 테이블과 유저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테이블을 더해서 우리가 혹시 새로운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편리하지 않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토픽 테이블의 타이틀 정보를 똑같이 가져오고요. 그 타이틀에 해당되는 이 저자의 이름을 여기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정보를 표현해줘서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바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로 이렇게 생긴 SQL문을 통해서 가능한 작업이라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이 SQL 한 번에 오늘 이 시간에 딱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됐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보시죠. 우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타이틀과 네임 정보를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 타이틀은 토픽 테이블에 있고 네임은 유저 테이블에 있는 상태죠.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토픽 테이블 앞에 프롬이 붙었어요.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토픽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겠다라는 뜻인데 레프트 조인이라고 하는 것이 옆에 유저가 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토픽 테이블과 유저 테이블을 결합한 결과를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냥 무작정 결합하면 안되기 때문에 토픽 테이블에 author라고 하는 저 정보와 그리고 유저 테이블에 id라고 하는 이 정보가 서로 같은 정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면 이런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잘 이해가 안 가실 건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직접 이렇게 생긴 SQL문이 우리에게 전달됐을 때 데이터베이스인 우리가 어떻게 이런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는지를 엑셀에서 한 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두 개의 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엑셀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동작하는 방법을 한 번 시뮬레이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클라이언트가 우리한테 이 두 개의 테이블을 합쳐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냥 요청한 게 아니라 이렇게 SQL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럼 데이터베이스인 우리는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합해서 우리의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줄 것인가 라는 것을 해보자는 거죠. 우선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이 from 뒤에 있는 topic입니다. from topic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topic 정보를 조회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join이라는 키워드 뒤에 유저가 있습니다. 즉, topic 테이블과 유저 테이블을 조인, 결합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럼 한 번 결합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이 topic을 카피해서 밑에다가 붙여넣기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유저도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결합한 거예요. 조인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결합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여기 세 번째 줄에 operator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topic이 있는데 그 topic의 author는 1번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계적으로 결합을 해버리니까 보시는 것처럼 3번 유저, k8805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딱 보면 이렇게 느껴지겠죠. operator라는 사람, operator라고 하는 topic은 오퍼레이터는 k8805가 쓴 거는 아니잖아요. operator는 author id가 1번인, author 값이 1번인 바로 egoing이라는 사람이 작성한 글인데 이렇게 표시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left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있는 거 left, 여기 있는 거 right죠. 왼쪽, 오른쪽인데 왼쪽과 오른쪽에서 바로 이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테이블을 결합하라라는 뜻입니다. 즉, 왼쪽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부족한 정보를 오른쪽에서 끌어다 쓰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여기에 제가 기록한 이 부분은 틀린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이 정보를 이용해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topic의 author와 유저의 id값이 같다. 즉, topic의 author와 유저의 id값을 같게 해라 라고 하는 이런 명령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여기에 author가 1이라면 여기에 들어오는 id값도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가 1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값이 1이라면 id값이 1인 유저의 id값이 1인 행의 네임값은 이걸 보면 ego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ego잉이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에는 author가 2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id값이 2가 돼야 돼요. 그럼 얘가 2라고 한다면 바로 이 테이블 상에서 여기에 위치하는 진이라고 하는 사용자가 위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1이면 여기는 ego잉이 돼야 되고요. 이게 2라면 여기도 2고 그렇기 때문에 진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2고 진이 되고 여기는 3입니다. 그러면 이 유저 테이블의 3 여기도 3이야 되고 그렇다면 id값이 3번인 유저 테이블의 네임은 k8805이기 때문에 k8805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이틀과 네임값만 타이틀, 네임컬러만 컬럼만 가져오라는 거죠. 타이틀과 네임컬럼 그러면 이 표에서 여기 있는 이 타이틀과 네임컬러를 컬럼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없어져야겠죠. 그러면 이것들을 선택해서 이제 삭제하는 작업을 하면 될 겁니다. 삭제 그리고 왼쪽으로 밀고 그리고 이 두 개의 컬럼도 필요 없으니까 삭제 그리고 왼쪽으로 밀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테이블이 만들어지죠. 바로 데이터베이스는 이것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것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사용자가 요청한 이 SQL문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테이블을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이 맥락에서 이 토픽이라는 이 테이블은 물리적으로 실제로 테이블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유저라는 테이블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테이블이 존재하고 그 테이블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바로 여기 있는 이 SQL문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테이블은 실제로 이런 상태로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토픽 테이블과 유저 테이블을 SQL이 시키는 대로 조합해서 만든 가상의 테이블 논리적인 테이블 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좀 추상적인 얘기라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핸들링하면서 이런 작업들을 구체적으로 해볼 겁니다. 아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이 두 개의 독립된 테이블이 존재하지만 이런 조인과 같은 연산자를 통해서 조인과 같은 것을 통해서 두 개의 테이블이 서로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다 라고 한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수업에 이것들을 실제로 적용하는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